2, 3, 4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공연 합조를 하러 왔는데 여기는 합정에 있는 별나무 합주실이고 오늘 리허설 하는 김에 다 같이 보인 김에 한 명 한 명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요 제가 이제 연습하는 모습도 담아볼 예정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인물은 이번에 DJ를 해주실 명래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저는 DJ를 하고 있는 명래의 RAE라고 합니다 DJ래 라고 합니다 오늘 멋있게 한번 DJ 해주시죠 멋있는 거 하나 보여주면 안 돼요? 스크래치 같은 거 좋아요 좋아요 다음 인물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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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보다 멋있게 입고 왔죠? 2000년생 김지웅이고요 2000년생? 그리고 형이 군대 후임이었습니다 네 제 군대에서 만난 친구고 색소폰을 아주 잘 불고 있습니다 누니와 참여했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이건 무슨 노래예요? 이건 Heaven이라는 제 노래인데요 제 노래 공부 안 했어요? 네 자 이렇게 지금부터 합주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? 이게 왜 왜 차? 편이 하나니까 더 올라가 형 잠시만요 아니요 근데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나중에 연락 주세요 네 일하는 김지웅 씨 네 인사 한번 하세요 넘어가는 거 해볼게 안녕하세요 뮤직 큐 너가 이제 솔로 하다가 대충 다 했다 싶으면 형한테 신호를 줘요 형이 아 이것도 정해진 게 아니에요? 그 전곡도? 얼마나 할지가? 나일도 있어 일단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 여덟만? 앞에 거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눈이와 부터 넘어가는 걸로 하자 네 예 주제밀 워 워 워 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후!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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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또 아름다워 would you take my heart 이런 기분처럼은 아닌데 뭔가 다른 게 꿈들거린 것 같아 어때? would you take 괜찮아요 take it to the grave would you take my heart 짱이 쭈욱래 좋습니다 근데 너가 갑자기 들어오고 싶으면 해도 돼 아 그래요? 뭐 어디 있다가 올라와 근데 내 생각에 거기 무대가 여기면 저쪽 반대편이 반대편이 이제 그 커피 바야 네 거기에 색소품을 매고 겁나 멋있게 앉아있다가 좋아요 눈이 와가 딱 하면은 그냥 거기서 커피 마시고 뭐 맥주 시켜 먹고 있다가 맥주도 있어요? 있어 나를 너무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여기 딱 드라마가 멋있을 것 같다고 넣어도 돼 알겠습니다 자유롭게 거기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들으면서 밴드가 너무 보여 진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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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어차피 그 드라미 앞에 치칵치가 있으니까 노래랑 살짝 겹쳐도 될 것 같아 아 오케이 아 좀 더 늦게 해보라고 살짝 겹쳐도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해볼게 다시 진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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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수 진짜로 진짜로 나는 이렇게 네, 네, 네 이거 한 번 다시 해주세요 좀 앞에서 제가 노래를 좀 하면서 해볼게요 오케이 Stay with me 여기가 뭐예요? 여기가 데리고 와주지? 슈퍼슨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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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근데 또 이건 살아있네 저 노래에 믹스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슈퍼슨의 근데 그러면은 뭐 이제 앵콜 이런거는 안정해놓고 그냥 가는거야? 이게 방금 자 여러분 합주가 끝났습니다 이제 공연 때 재밌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공연에서 가장 중요한게 여러분들이 같이 저랑 놀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저는 오늘 발 뻗고 편하게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연 때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merde